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반갑습니다. 크라운마스터 박정수입니다 저도 그 옷을 입고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옷을 벗고 이렇게 제 옷을 입고 강의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로얄지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너무 좋았는데 또 저한테 강의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좋았다 말았어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더 강의가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책임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꼭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리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에 너무나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과연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저한테 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강의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강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세우면 또 제 역할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영찬 이사님 전화 왔을 때 어찌됐거나 본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잡아서 진행을 하겠다는데 못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못해서 또 이 자리에 어렵게 썼습니다 어렵게 쓴 거 보이시죠? 목에 지금 뽀뽀돼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지금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이 다 리더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리더인데 그냥 사업자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리더인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얘기하라니까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요 먼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업을 했고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강요해서 이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라 하고 큰소리 치면서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은 우리 이성현 박사님과 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두 어른이 말씀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 그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또 나이도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보다는 제가 더 먹은 사람 제가 더 먹었네요 저보다 더 먹은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이 자리는 역시 리더스 클럽입니다 로얄 클럽에 가면 제가 상당히 젊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젊은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가르치는 건 박사님 가르침만 받아도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제가 겪어오면서 했던 경험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리더의 역할이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간에 서 있는 사실 입장이잖아요 물론 국장인 상태에서 이 리더스 클럽에 올라오신 분도 있고요 또 본부장 대부분은 본부장님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계시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늘 강의하시죠 성공 8단계대로 해야 성공을 한다고 늘 말을 하고 많은 강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가장 큰 일은요 여러분 스폰서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해 본 건 그래요 여러분들 스폰서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스폰서죠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더 큰 소리로 정말 여러분들 스폰서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폰서를 여러분들이 비방하기 시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파트너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뜯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비방만 했어 그냥 스폰서를 그냥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 정도 했어 근데 여러분들 파트너들은 비방한 여러분들을 놓고 물어뜯어버려요 잡아 끌어내려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요 여러분들 지금 다 성공하셨나요?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이 정도에 만족하지 못할걸요? 적어도 적어도 크라운이 나왔으니까 크라운 정도까지는 가려고 할걸요 여기 계시는 분은 다 그럴 겁니다 아직 인페리얼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 크라운 정도는 갈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요 조직이 더 커지질 않아요 그냥 이 정도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멈추거나 더 조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위치를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혹시 내 마음에서 나는 내 스폰서 누군가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싫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들으시네? 진짜 없죠? 진짜 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스폰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갈 때는 저는 그거 하나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 앞으로 내 스폰서하고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당하냐면 여러분들이 물어뜯길 뿐더러 여러분들 파트너들을 여러분들이 성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파트너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힘으로 성공 못 시켜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스폰서 필요 없어 이건 나부터 사업이야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그렇게 큰 소리 빵 치고 자기 파트너들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조직치고 내가 성공하나 사례를 못 봤어요 어떤 스폰서이든지 간에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려고 하면 그분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폰서는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어 내 조직을 오히려 다 흐트러놔 조직을 다 무너뜨려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직이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조직이 안 무너지는 것 같으세요? 나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못 볼 뿐이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폰서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이 잘 돼야 내가 내 스폰서 누군가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사 내가 말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았는데도 귀신같이 파트너들은 알아요 내 스폰서 누구누구와 내 스폰서 그 위에 상위 스폰서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리해 이거 어디로 줄 서게 해야 될지를 몰라 저 위에 스폰서한테 잘 보이면 밑에 스폰서가 싫어해 또 바로 위에 스폰서한테 좀 잘하면 위에 스폰서가 싫어해 왜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파트너가 도움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위 스폰서가 그 파트너하고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내 파트너한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파트너는 그 내 위에 있는 스폰서하고 더 잘 맞을 수도 있겠죠 나하고 저 잘 맞는 파트너가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나보다는 내 상위 스폰서와 더 잘 맞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트너는 그 상위 스폰서와 일을 하게끔 내가 오히려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오히려 이 파트너가 생수를 공급받듯이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더 빨리 빨리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스폰서가 사이 안 좋은 이유로 이 파트너가 공급을 못 받아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파트너가 여러분들을 오히려 마음 놓고 따를 수 있고 믿고 존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스폰서가 설사 조직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거꾸로 내 파트너들한테 가서 늘 그분이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다 그분은 정말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스폰서를 역으로 그 파트너들한테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스폰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정말 좋은 점 한 가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파트너들이요 파트너들이 그걸 다 합니다 그걸 다 알아서 결국에는 오히려 내 그 스폰서가 약간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해 이상한지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스폰서는 늘 와서 그 스폰서가 대단한 분이래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파트너들이 역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나도 저분이 성격이 이상한지 아는데 우리 스폰서는 절대 내 스폰서를 뭐라고 흉을 안 봐 오히려 계속 그분의 장점을 얘기해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해 어떤 분은 권력을 잡고 휘둘른다 아 그분 정말 리더십 있어 리더십 있어 너무 정말 잘하신다 다른 부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 부분을 하겠다 내가 그 부분을 했더니 여러분 제발 정말 그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대단한 분이다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 표정 한번 볼까요? 속으로 지금 망감이 교차합니다 아이고 그 스폰서를 내가 그래 오늘부터 인정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고민도 많이 되고 근데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무조건 무조건 그냥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그 중간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하셔야 되는 일 또한 여러분 파트너들 여러분 파트너들을 또 사랑하는 일을 하셔야 돼 여러분 파트너들은 성격이 참 가지각색이죠 근데 여러분 성격은 가지각색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단지 성격이 다를 뿐이에요 성격이 다를 뿐인데 나와 똑같으라 그래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도 나와 안 똑같더라고요 내 자식도 틀려요 내 배 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나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으라 그래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격이 다름을 인정하면 돼요 그냥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그분의 장점을 가지고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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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 백영숙 총장님이 세탁소 아줌마잖아요 세탁소 아줌마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솔직히 말하면 세탁소 아줌마니까 그런데 제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말이 있어요 백영숙 총장님을 한 번도 저는 다른 점을 보진 않았어요 딱 하나 본 거 정말 그냥 그 센터에서 파트너들 밥해 준 거 밥해 주면서 딱 그 일을 해댔어요 그 일을 물론 다른 단점이 있죠 왜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하지만 제 입에서는 늘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잘하고 계신다 정말 파트너들을 위해서 그렇게 밥해 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다 그것만 하셔도 된다 늘 칭찬을 하니까 그분이 저를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저는 칭찬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파트너들한테 거의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싫은 소리 같은 말처럼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어떤 파트너도 제가 야단칠 파트너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야단칠 말이 없어요 아니 내가 더 못하는 게 있는데 내가 더 못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야단을 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파트너들 잘하는 것만 계속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지 않아 여러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스폰서 잘하는 거 칭찬해 주고요 내 파트너 잘하는 거 칭찬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을 다 좋아하고 믿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폰서를 사랑하고 여러분들 파트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 전에 회장님께서 고린두전서 13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고린두전서 13장 여러분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노래 있죠 그 노래를 보니까요 그 성경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뭔가를 너무나 잘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그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이 우리 로얄들 다음 달에 대명해서 노래를 하라고 해서 박사님 저 그 노래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냥 머릿속에 확 박히게 해주고 싶어서 그 사랑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냥 내가 못하는 노래지만 그 내용 가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찬송이에요 찬송 제 생각에는 아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는 분 있으니까 한번 제가 노래는 잘 못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기게요 자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래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따뜻하며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시기에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특히나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대요 시기가 많은 그런 사람으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을 해 왠지 나보다 더 잘난 파트너가 싫어 왠지 나보다 더 잘난 스폰서가 싫어 이웃 없이 싫어 이웃 없이 싫어가지고 시기하기 시작을 해 내가 저 스폰서 꼴배기 싫으니까 내가 더 먼저 올라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짓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와서 특히나 꼭 이쁜 우리 파트너들은 나를 시기하더라고 내가 이뻐가지고 근데 이쁜 파트너가 스폰서님 정말 저 스폰서님 존경합니다 저도 꼭 스폰서처럼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처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걸 시기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그랬죠? 화내면 안 돼요 또 무례히 행차한다 그랬죠? 함부로 파트너들한테 내가 그냥 무례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 내가 직급 같다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스폰서인지 알고 집 앞에 그냥 차를 자기가 1년 동안을 대기시켰대요 그래갖고 그 스폰서님을 차로 그냥 다 태워서 출근시키고 밤에 12시가 끝나던 새벽 1시 2시에도 집까지 태워다 드렸대요 그 스폰서님을 그러면 그 스폰서님은 탁 차에 앉아 갖고 전화를 받는 어 있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막 그냥 거만하게 막 본인이 회장님처럼 행동을 하신대요 그렇게를 1년을 했대 근데 그렇게 1년을 할 동안 기름도 하나도 안 넣어줬대 문제는 그러면서 오히려 결국에는 본인이 스폰서한테 그렇게 했더니 역으로 스폰서는 파트너한테 더 겸손하게 내가 더 낮아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니더스 클럽에 올라오셨다면 내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보다 더 낮아지셔야 돼요 더 겸손해지셔야 돼 내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 파트너한테 고개를 숙이는 일이 더 많아져야 돼요 정말 더 섬겨야 돼 그래야 그 정도 해야 여러분들이 안 변했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자 리더스 클럽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행동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변했다 그래 아유 리더스 클럽 올라가더니 거만해졌네 잘난 척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단장에 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장 가고 난 뒤에요 진짜 제 마음 속에서 고개를 제가 평상시에 스폰서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하던 거예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마음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파트너들은 오해할 거다 내 마음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래서 저는 고개 숙이는 것도 더 숙이고 손 한번 잡더라도 더 따뜻하게 잡아주고 눈끼를 한번 주더라도 더 촉촉한 눈빛으로 봐주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으로 그렇게 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사랑은 모든 걸 감싸준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가 됐든 스폰서가 됐든 정말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이 이제 굉장히 무거워진 거예요 오히려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다 이루었다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오히려 내 모습이 지금부터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 이상 나는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입에서 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가득하면 내 스폰서와 내 파트너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이 가득하면 여러분들 입으로 내가 불평불만 나와요 안 나와요? 부정적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리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불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진짜 막말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살인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 불평불만 할 때마다 파트너를 한 명씩 죽이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할 때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총으로 그냥 대놓고 쏘지만 않았지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애터미에서 정말 성공해보겠다는 그 사람들을 놓고 불평불만 우리 회사는 어떻고 어떻고 제품은 어떻고 어떻고 우리 스폰서는 어떻고 어떻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파트너를 한 명씩 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총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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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배우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파트너 앞에서 회사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품이 설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그럼 파트너 앞에서 제품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품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본사 얘기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시면 돼요 본사에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시면 되죠 그걸 파트너 앞에서 제품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여기에 이 자리에 올라오셨지만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회사에서는 그냥 숫자로 딱 여러분들 뽑아 올렸을 겁니다 숫자만 놓고 여러분들 연봉이랑 1억 이상 하고 뽑아 올려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6개월로 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직급을 갔다거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파트너가 직급을 갔다거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 매출이 상승했을 겁니다 매출이 상승을 해서 물론 직급 수당은 포함을 안 소로 모션은 포함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직급 갈 때 어떻게 해? 내가 리듬스 클럽에 올라갔어 그런데 6개월 뒤에 이제 매출이 떨어져서 나 실질적으로는 연봉 1억이 아니야 그런 사람 있죠? 솔직히 있잖아요 연봉 1억이 안 돼 근데 연봉 1억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없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어요 남들이 나더러 리더스 클럽이라고 그러니까 남들은 나를 인정하지만 내 마음속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파트너들한테 자신 없는 그런 표정을 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해 여러분들 모습에서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그런 모습 보이면요 파트너들이 뭘 믿고 따라오겠어요 처음에 회장님께서 처음에 우리 초창기에서 사업할 때는 사실 회장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준 모습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 회장님도 너무 간절했을 겁니다 회장님 자체도 뭐 50만원 월세 사셨다고 하니까 뭐 벌일 다 봤지 진짜 돈 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사무실 얻을 돈도 없었고 회장님 월세 살고 계셨고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에요 본인 몸은 아프시고 그런데 따라온 사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 그냥 빚더미에 가득 있는 진짜 거지 거지 회장님 말대로 모두가 다 거지인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회장님은 본인도 정말 성공해야 되는 마음이 간절했을 거고요 우리 사업자들을 쳐다보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업자들은 더 죽게 생겼어요 정말 마음에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나도 성공해야 되겠고 내 파트너들도 정말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정말 우리 사업자들도 정말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저 불쌍한 것들 나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저것들을 성공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 정말 회장님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새벽 1시 2시에 이마트 가서 거기서 떡이며 빵이며 음료수 사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미나 올 때 밥 못 먹고 온다고 싸들고 와서 우리 먹이려고 그 싸들고 오시고 사업자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 올리고 똥차 같은 똥차 280만 원짜리다 사람 가득 서울에서 태우고 오셔가지고 강의 몇 시간씩 하시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시 운전해서 사업자들 태우고 서울로 가시는 중에 졸아서 사고가 날 뻔한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셨어요 정말 너무나 간절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서도 정말 회장님 마음 속에 저는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본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나도 불쌍하지만 사업자들도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본인 마음에서 본인도 사실 돈을 못 벌을 때죠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줄 때 그럴 때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줬어요 늘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회장님이 그렇게 정말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우리 익산센터에 오면 같이 사업자들 미팅해주고 그 미팅해주는 사람이 뭐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읽고 정말 회장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어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 이런 분이라면 이 회사가 망해도 좋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정말 가치가 있다 저런 분하고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한 가치가 있다 해보겠다 하고 저도 회장님이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회장님 믿을 게 뭐 있어요 돈도 없고 회장님이 뭐 그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전 대단하신 그런 경험이 내가 본 게 없기 때문에 회장님이 대단한지 뭐 한지 그런 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함께 하면서 회장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물론 이 제품을 내가 팔아서 성공해야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도 제 마음에서부터 온전하게 정말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파트너를 온전히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정말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 그리고요 여러분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을 믿게 하는 것 중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세미나를 들어야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안해요? 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미나 잘 들으세요? 네요 잘 듣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네요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대부분이 잘 들어요 잘 들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건 지금부터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덜 받아도요 교육을 덜 받았어도 어찌어찌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의 정도의 리더였어요 그냥 정말 사업자들 열심히 후원해서 정말 제품 파는 거 또 미팅하는 거 내가 직접 미팅해주고 가서 후원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여러분들 믿고 그냥 계속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어 지금부터는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냐면 아 우리 스폰서님은 리더스 클럽이야 우리 스폰서님은 많이 알 거야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해요 많이 알 거야 뭐든지 다 알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미나장에 가서 들을 자리가 없으면 집에 가셔서 학습하셔야 돼 그 내용을 오늘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하셔야 돼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박사님 강의나 회장님 강의를 못 들은 게 있거든 집에 가셔서라도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돼요 다시 들으셔야 돼 여러분들 파트너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스폰서님은 다 알 줄 알았는데 우리 스폰서님은 저것도 몰랐어? 저거 박사님이 계속 강의하신 건데? 계속 강의하시는데 그것도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많이 아셔야 되고 또한 많이 아셔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말하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같은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스 클럽 세미나를 한다는데 혹시 참여하지 않은 분 그런 분들은 정보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금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보를 몰라 정보를 몰라 그래가지고 정보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안내하기를 엉뚱하게 안내를 해요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안내를 하면 여러분 파트너들 어떻게 되겠어요 소경이 결국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물속에 빠져 죽기밖에 더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여러분들 파트너를 안내하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같이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무조건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정보를 주겠다 하고 모이라고 하면 무조건 모여야 돼 모여서 많은 정보를 들어야 돼요 많은 정보를 듣고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아까 이영찬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계속 부적절하게 그렇게 매출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정보를 모르면 그 센터만 그 정보를 모른다면 그 센터만 모른다면 엉뚱하게 그런 거 받아들여서 오히려 어떤 파트너가 어떻게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내 파트너가 내가 정보를 전해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와 정말 지금부터 이제는 공부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자세가 그런 자세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신뢰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미나장에 가서도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미나를 안 듣고 맨날 돌아다녀 우리 스폰서는 내가 세미나 듣는 꼴을 못 봤어 또 우리 스폰서는 세미나장도 퍽 하면 안 와 우리는 다 오는데 또 센터 출근을 파트너들만 하라고 그러고 난 안 해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그전에 제가 해보면요 직장생활을 할 때 정말 일 잘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일을 잘해 진짜 컴퓨터 자판을 얼마나 빨리 두드리나 저도 컴퓨터 자판을 잘 두드리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저도 저도 컴퓨터를 286 시대야 286 때부터 16BT짜리부터 제가 컴퓨터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처음 나오자마자 부터 그래가지고 이 제가 자판 속도는 엄청 빨라요 근데요 그분은요 아주 그냥 손이 안 보여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일을 잘해요 우리 한 시간 일할 거 그분은 30분이면 해버려 그렇게 일을 잘하는데요 그분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인정을 안 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인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9시 출근이거든요 9시 출근인데 꼭 9시 반에 와 그거 하나 때문에 9시 출근인데 9시 10분 빠르면 9시 10분 아니면 9시 30분에 꼭 출근을 해 그러니까 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세미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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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얘기는 우리 파트너 들어야 되는 이야기야 나는 안 들어도 돼 저희 얘기는 우리 파트너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은 안 들어 문제는 여러분들만 잘 듣고 여러분들만 바뀌면 나만 바뀌면 내 파트너가 나처럼 따라할 건데 나처럼 따라할 건데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서 내 파트너가 저 자리에서 강의를 듣기를 바라고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을 아무리 잘하셔도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세미나가 최고다 세미나는 꼭 들어야 돼 세미나는 꼭 가야 돼 그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이 세미나 듣기를 게을리하시고 아마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자리에서 내 파트너를 세미나 들으라고 신경질 내고 말 안 듣는다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파트너가 세미나 안 들으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냥 들으세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들으시면 여러분들 파트너가 여러분들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그런 것부터 사실은 쌓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모습으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런 역할들을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아까 이영찬 이사님 과하게 저를 뭐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나 그런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듣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지 항상 마음속에서 저를 혼을 내고 정말 네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정말 파트너들한테 내 모습이 어떤가를 저를 점검할 뿐이에요 내 모습이 어떤가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내 모습을 점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에서 항상 점검을 하고요 파트너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은 파트너들을 후원도 하셨을 거고요 어떤 분은 정말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다 후원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요 내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후원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꿈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면 그냥 그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정도에서 지금 만족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마 파트너들한테 정말 다 후원을 할 겁니다 근데요 그 후원하는 방법도요 어떤 분은요 돈을 쓰고도 요구도 먹어 어떤 분은 돈을 쓰고도 요구도 먹어요 어떻게 후원해야 되는지 회장님이 초창기 때 저한테 알려준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머릿속에서 항상 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파트너를 후원할 때 어떤 거를 말씀하셨냐면 회장님은 그냥 막 지나가는 소리로 하셔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저한테 들리는 말이 있죠 들리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파트너가 있을 거다 정말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파트너가 있을 거다 근데 정말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파트너가 있을 거다 너무나 힘든데도 스폰서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죽으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을 가서 도와줘라 오히려 나한테 와서 스폰서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나 좀 후원해 주세요 나 좀 돈 좀 주세요 하고 오는 파트너는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버려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진짜로 열심히 하는 파트너는 힘들어도 힘들다고도 못하는 파트너가 있다 그런 사람을 살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살피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들여다봐야 되겠죠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에서 하는 파트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B에서 지금 하고 있는 파트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C에서 하고 있는 파트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누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살펴야죠 다 살펴보셔야 돼 살펴보셔서 정말 저는 제가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저 사람은 도와야겠다 정말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냥 도왔어요 제 대실적 소실적 상관하지 않고 진짜로 힘들다고 하면 근데요 정말 그게 엄청난 가치가 돼서 돌아와요 나도 같이 있고요 나도 뿌듯하고요 정말 저런 파트너 도왔을 때 마음이 정말 흡족하고요 또한 그 사람은 또 얼마나 큰 감동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그런 그래서 저는 애를 들자면 어디에 어떤 파트너가 정말 어려워 그러면 어쩌지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파트너한테 돈을 송금을 합니다 힘드시죠? 파트너분들과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하고 그냥 돈을 송금해 드립니다 또 어떤 센터는 정말 버겁게 하고 있어 힘들다 그러면 제품이라도 보내드립니다 센터에 프로모션이라도 걸어서 센터 좀 활성화 좀 시켜보세요 하고 보내드려요 또 초창기 때는 제가 너무 힘들 때 진짜 아이들만 놔두고 제가 웬만하면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 아니고는요 밖에서 잠을 제대로 안 잤어요 밖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울산까지 갔다가요 그 다음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울산 세미나 하고 집으로 옵니다 자고 다시 그 다음날 부산으로 갔어요 애들만 놔두고 재울 수가 없어서 하룻밤 자고 가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센터를 강의를 가든 잠을 자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파트너들 밥이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밥을 사주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봉투에다가 30만원 50만원을 넣어요 넣어서 주고 옵니다 식사라도 하시라고 제가 식사를 사드리고 오면 좋은데 제가 가봐야 되니 여기 센터 식구들하고 식사라도 하세요 하고 제가 돈을 봉투를 넣어서 주고 옵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항상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기준들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 맞춰서 파트너들을 후원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파트너는 진짜 힘들어서 제가 6개월 돕겠습니다 해요 6개월 사장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약속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날짜에 달력에다 다 기록을 해놔요 누구 얼마 7일날 누구 얼마 22일날 다 기록을 해놔요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6개월 지원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6개월을 매월 그 날짜에 보내드려요 욕을 얻어먹는 경우를 어떤 경우를 보냐면 6개월 지원한다고 했어요 지원한다고 해놓고 제가 깜빡 까먹어요 까먹고 예를 들어서 날짜를 잊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갔어 그러니까 그 파트너들 입에서 매달 이 날짜에 돈을 보내준다고 한 스폰서가 돈을 안 보내줘 그러면 결국에는 그 파트너는 그 스폰서를 마음속에서 이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스폰서가 나를 돈을 보내준다더니 안 보내주네 그러면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파트너를 아니 스폰서를 오히려 욕을 해 나를 돈을 보내준다는 스폰서를 욕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책임진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날짜에 보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주겠다고 욕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면 후원하는 방법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돈 투자하는 거 투자하는 거 세미나 초대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세미나 초대하는 데는 투자를 해라 세미나 투자하는 데는 투자를 하라고 근데요 세미나 초대를 해서 투자를 하는 돈은요 여러분들한테 두 배로 돌아가더라고요 세미나 초대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사업은 안 하더라도요 거의 우리 제품 애용자가 돼요 우리 제품 애용자가 되면 매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러분들 투자한 값어치 뽑아내죠 그래서 세미나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방법도 내가 한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결국에는 신뢰가 깨지지 않고 그렇게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한 방법이 맞는지 무조건 파트너들한테 후원하는 것도 그냥 예를 들어서 늘 회장님께서 그 강의 하시죠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한테 포인트 내려주는 것은 포인트 내려주는 것은 거의 물론 여러분들이 아무 상관이 없을 때 포인트 내려주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직급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 직급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저 파트너가 정말 어렵게 지금 저 자리에 서 있어 어렵게 지금 판매사 도전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포인트 내려주는 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고맙다고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나는 돈을 파트너들한테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후원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파트너들은 받은 게 없대요 우리 저 스폰서가 돈을 안 쓴대요 밥도 한번 안 산대요 그런데 본인은 맨날 돈 다 쓴대 이거 누구 말이 맞아요? 네? 파트너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죠? 네 둘 다 맞죠 그런데 그 쓴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포인트를 내려준 걸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려준 것은 파트너를 진심으로 후원한 게 아니죠 진정으로 후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일부만 받았겠죠 누군가가 혜택자만 있겠죠 일부 혜택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힘들어도 힘들다고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 그 파트너를 위해서 제가 후원을 했다면 그 소문은요 또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참 희한하게 나가요 나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후원한 것이 밖으로 돌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내 옆에 형제라인 누군가를 박정수 단장님이 도왔대 진짜 어려워서 도왔대 그렇게 하면요 내가 괜히 즐거워요 내가 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안 받았는데도 즐거우면서 우리 스폰서님이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대로 저는 영리한 거죠 저 영리한 거예요 후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결국에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포인트 내려서 후원하는 것은요 그건 후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 그건 후원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진짜 후원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왔는가가 진짜 후원입니다 제가요 후원을 해주면서 참 처음으로 있는 일을 한번 당해봤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후원을 계속 해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스폰서님 이제 저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난 또 그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어 아니 6개월 후원을 했으면 그냥 받을 것이지 그거를 그만해 주셔도 스폰서님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난 그 말 듣고 감동 먹었잖아요 야 세상에 그런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내 생전 처음 봤어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면서 자기 사업 아니 후원 그만해 주셔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진짜 어려울 때 내가 후원을 받았지만 진짜 스폰서님 이제는 제 힘으로 쓸랍니다 제가 해볼랍니다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요 저도 이제 리더스 클럽이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스폰서님한테 늘 손 벌리고 도움을 받는 저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럴 수도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이 늘 그냥 스폰서한테 받는 리더 하실래요? 왜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스폰서 리더가 되셔야죠 여러분들이 스폰서님들한테 바라지 마세요 스폰서하고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라기 때문이에요 내 스폰서가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저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해주는 스폰서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이 그래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다고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헤쳐나가면요 스폰서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싹 보여요 제가 단장이어도 다 보여요 단장이어도 위에 뭐 다 있어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깜짝깜짝 놀래 거기 사업 지금 어떻죠? 어떻게 진행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 놀래요 어떻게 진행하는가 아 저 라인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런 거 대충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스폰서님한테 바라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열정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요 여러분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돕는다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나 싫어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자꾸 싫어하면 여러분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할까요? 가까이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 돼요 그냥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세요 항상 스폰서 보이면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손해날까 한 개도 없어 이익이 됐으면 됐지 손해날까 한 개도 없어요 무조건 스폰서 보면 스폰서가 나를 안 쳐다봤어도 쫓아가서라도 인사하세요 어떤 파트너가 한번 나한테 제가 눈길을 안 주더래요 서운했대요 근데 세미나장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쳐다봐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저도 서운하대 오히려 그분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냥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냥 인사하면 될 텐데 그걸 서운하다고 말할 게 아니거든요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내가 니더다 니더스 클럽이 괜히 된 게 아니고 니더가 되라고 니더스 클럽에 올라오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금부터 잘해 오셨지만 정말로 리더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뢰가 어떻게 해야 쌓이는지 파트너들하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서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미나장에 앉아있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파트너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파트너들이 신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이 신뢰가 쌓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신뢰가 쌓이는 건 어려운데 결국에 신뢰가 쌓이면 이 신뢰의 속도라는 책도 있거든요 신뢰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본무장을 늦게 갔잖아요 국장 본무장을 국장 본무장을 제 파트너들이 다 먼저 갔어요 저 먼저 가고요 정말 늦게 오신 분들이 본무장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저는 국장 여행 동남아 여행 갔는데요 들어오신 지 얼마 뒤지지도 않은 분이 본무장 가서 여행 오신 거예요 저는 국장 여행 갔는데 그렇게 또 내 파트너들이 나를 치고 올라가서 국장을 저보다 먼저 가고 본무장을 저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제 마음에서는 정말 저도 갈등이 있었죠 왜 나는 못 갈까 근데요 제가 어느 정도 깝깝했냐면 제가 국장 가는데요 200만 PV만 있으면 국장을 가 근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너무 고민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웃을 일 아니에요? 200만 PV만 있으면 국장을 가 근데 그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니까요 제가 200만 PV면 돈으로 얼마야 네? 돈으로 얼마예요? 한 300만은 되죠? 근데 프로모션만 해도 200만은 나오죠? 또 직급 수당 200만은 나오죠? 그것만 해도 400이야 후원 수당 매출이 더 올라가죠? 한 500은 나오는데 그 300만원을 투자할까? 할까 제가 고민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깝깝했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엄청 깝깝하다고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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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못 해 죽었고 말은 못 해 주겠대 말은 못 해 죽었고 깝깝이 죽겄다 깝깝이 죽겄다 저한테 그러시는데도 그 말뜻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요 저는 이 일은 그렇게 잘 못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정직하게 정말 바르게 제 마음에서는 그래도 파트너들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제가 본부장 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어떤 네트워크 오래 하신 분 그 말만 믿고 그분을 이제 국장 보내고 제가 본부장을 가기로 했어요 하고 이제 본부장을 딱 이제 가는데요 그 국장님이 네트워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약간 그런 게 있더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딱 잡아 잡아서 이제 팀장 가셔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국장할게 이렇게 하고 이제 팀장을 이렇게 딱 잡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B라는 분하고 가자고 했는데 A라인분 네그를 보니까 매출이 막 올라와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300만 아니 500만 PV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300만 PV만 들어가면 팀장이 되겠는 거야 갑자기 머리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고 해서 이분은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가서 싹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분은 가지마 나는 이분하고 할 거야 하고 A로 바꿨어요 A로 바꿔버리니까 이 B라는 분이요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보통 분이 이분이 그 이렇게 저기 뭐야 뭐 불구라고 불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장애가 있는 분을 건드리니까 무섭더구만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센터 불질러버린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알지도 못했죠 그냥 그분만 믿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민원을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분한테 어떻게 된 사건이냐 어떻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냐 하고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여차여차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무조건 내가 다 해줄게 무조건 내가 다 해줄 테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하고 이제 그분하고 제가 협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한꺼풀 숙였어요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한꺼풀 숙이더니 그러면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밑에 파트너 두 명을 판매사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을 안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내야 결국에는 본사에서 본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판매사 수당이 딱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일은 다 끝나버렸어 끝나버린 상태로 회사에다 내가 매출을 늘 수도 없어요 일이 끝났기 때문에 매출을 넣어줘서 판매사를 보내주면 좋은데 그럴 상황도 안 됐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때는 이제 초창기 때니까 전화를 뭐 초창기라고는 아니긴 하지만 본부장 갈 때니까 제가 본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분하고 이분하고 제가 회사로 돈을 송금할 테니 이분을 판매사 직급 수당을 이분들 앞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팀장 그분을 직급 수당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제가 본사로 부탁을 했더니 본사에서 제 이야기를 알아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사로 돈을 송금을 했습니다 본사로 돈을 송금을 해서 본사에서 이분들이 판매사 간 것처럼 간 것처럼 판매사 수당을 보내드렸어요 결국에는 내 파트너가 내 파트너가 일을 저질렀지만 결국엔 내가 본부장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몰랐던 것도 내 책임이에요 결국에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하고 내가 달라붙어서 그렇게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불질르니 뭐니 하는 소리가 쏙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원처리할 때요 내가 손해본다고 하고 그분하고 달라붙어야 일이 해결돼요 근데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하고 해결을 하려고 들어가면요 해결이 안 돼요 모든 민원권은 그래요 모든 민원권은 내가 손해보겠다 하고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에요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일어난 일도 여러분들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상황을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다 상황이 점검이 됐어야 돼 그런데 그런 상황 점검이 안 된 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결국에 그렇게 일처리를 무마를 시키기 때문에 재산화가 시끄럽지 않고 또다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요 계속 이 민원권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이 일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 조직이 흔들리죠 그럼 제가 사업 진행이 안 되죠 제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애를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일처리를 해왔는지 저는 항상 그렇게 제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으로 제가 잡아 들어갔어요 또 한 파트너도 그렇게 자기가 난리를 치면서 막 그 스폰서 고발해서 스폰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했던 또 파트너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발하는 그 스폰서가 제 파트너야 그러면 그분이 고발을 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제명이라도 당하면 결국에 손해는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야 내 파트너 제명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분을 쫓아갔어 쫓아가서 실제로 그 스폰서가 잘못을 한 거예요 내가 상황을 보니까 진짜 잘못을 했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겠어 쫓아가서 그분하고 제가 병원에서 자기 남편 병원에 입원했길래 밤새 그분하고 같이 내가 밤을 세워줬습니다 밤을 세워주면서 그 다음날 내가 오면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그분한테 간절히 그분 손을 잡고 내가 사죄를 하면서 그 다음날 병원비를 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는 그 스폰서한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렇게 하나하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고 다녀야 결국에는 밑에서 조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내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이 지금 찌그 패고 싸우고 난리 났어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조직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인 거예요 회사와의 갈등 사업자 간의 갈등 스폰서와의 갈등 이 갈등에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가 쌓아가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국장 본부장을 늦게 갔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파트너들과 신뢰를 저는 쌓았기 때문에 총장부터는 제가 먼저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총장과 단장을 물론 정말 파트너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 대단한 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저는 했습니다 뒤에서 했어요 또 어떤 한 분도 정말 대단한 분도 파트너가 그분 때문에 일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그분 때문에 그래서 왜 왜 그러냐 그분 때문에 왜 일 못한다는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네트워크를 하셨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밥 사라 뭐해라 다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싫대 왜 내가 다 해야 되니 왜 스폰서가 오면 밥 사주고 잠재워주고 교통비까지 자기가 왜 다 줘야 되니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쓰는 돈이 얼마냐 그냥 다 써라 그리고 나한테 청구해라 내가 그 돈 내가 줄게 그분이 얼마를 와서 쓰고 가든 그분이 쓰는 들어가는 비용 내가 줄 테니까 그냥 해라 당신 스폰서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당신 그 스폰서 없이 성공 못한다 그 스폰서 못 잡아야 된다 하고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분이 한 번도 저한테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그날 간 날은 비용을 주고 왔어 일부 내 지갑에 있는 돈 그냥 털어서 주고 왔어 털어서 주고 왔지만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이 쓰는 돈 다 청구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대요 저한테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아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한테 배웠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스폰서가 없으면 성공 못하겠구나 하고 자기는 마음을 오히려 되돌리고 사업하는 방법을 저한테 망치로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업 진행 방법을 새로 배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일을 진행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제 파트너들이 어떤 어디에서 무슨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저는 늘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 보호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본사하고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밀접한 관계가 필요해요 정말 본사하고 관계가 여러분들이 소원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사를 활용할 것도 활용을 못해 예를 들자면 이번에 금전사고가 있었어요 금전사고가 그것도 억대 단위로 몇 억씩 그런 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파트너들한테 스폰서한테 빌린 돈 그런 억대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끼리는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나 근데 본사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본사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본사에서 오히려 그걸 틀어잡고 그 문제를 그 사람 수당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방법을 본사에서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나서서 하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나섰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우리 파트너 한 분이 거기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1년을 넘게 파트너한테 엄청 시달림을 당한 거예요 아주 문자로 문자로 폭언 폭언 그런 폭언을 다 들은 거야 아주 그냥 듣지 진짜 읽어볼 수가 없는 그런 폭언을 했더라고요 정말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문자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정신이 도를 것 같은 거야 이미 정신이 그냥 두 스폰서한테 그렇게 들이댔는데요 한 분은 이미 그냥 정신이 거의 그냥 정신병원에 나인대요 지금 한 분은 정신병원 간다고 그러고 한 분은 자기도 막 돌기일보 직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도 그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본사에 가서 상황 얘기를 하고 오히려 본사에서 이 문제를 틀어 잡고 그 사람 불러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에서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사업자들끼리는 네가 얘기해 봐야 예를 들어서 셜드 안 먹힐 그런 그 사람이 본사에서는 딱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딱 틀어 잡고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본사에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어요 아직 완전히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거의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본부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정말 단장님 고맙다고 제일 진작에 이 얘기를 할 건데 자기가 1년 동안 시달림을 당했다고 진작에 스폰서님이나 본사에 찾아가서 이런 상황 얘기를 좀 한 번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요 니더스 클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사에 직접 찾아가셔도 여러분들 이야기를 회사에서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귀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사를 활용하셔서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본사와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본사에서도 여러분들 말을 기기울이겠죠 여러분들의 행동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시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시면 그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회사하고의 그런 갈등도요 제가 초창기 때 정말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요 회사하고 하나가 돼서 움직였잖아요 하나가 돼서 움직여서 이거는 사업자인지 뭐 회사의 직원인지 우리는 구분이 안 됐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어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열정적으로 했는데 정말 어느 날 부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박중규 부사님께서 사업자는 사업자고 회사는 회사라는 거예요 선을 딱 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던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그 말만 생각나 사업자는 사업자고 회사는 회사돼 그러면서 박정수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어떻게 회사의 어떤 직원인 것처럼 네가 행동을 하냐 이거예요 그 말이 제가 충격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제가 한 시간을 통화하면서 싸웠어요 부사님하고 부사냐면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막 난리를 치면서 제가 싸웠어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요 이제 부사님 그때는 직원이 없을 때잖아요 없을 때 이렇게 싸우니까 이제 회장님 귀에까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을 제가 부사님하고 말을 안 했어요 전화도 안 하고 싸워갖고 싸워갖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전화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는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뜬다 이러시면서 빨리 화해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이제 회사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정말 직원인 것처럼 회사를 보호하고 함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회사는 회사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분명히 사업자 입장이 따로 있고 회사 입장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우리는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자의 불이익을 주는 회사에서 방침을 계속 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는 사업자로 싸워야죠 회사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싸워야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안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회사가 우리가 전체를 위해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이걸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거는 우리가 전체를 위해서 살 길이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 정책을 따라가야 되죠 또 정책을 못 따라가서 뒤떨어지는 조직이 있어요 정책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상플랜 약간의 변경이 있었어 그랬는데 회사가 전체를 위해서 지금 정책을 바꾼 건데 여러분들이 계속 왜 이 정책 바꿨냐고 그걸 불평불만을 가지고 계속 사업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조직이 더 죽는 거죠 역으로 오히려 이 정책이 좋은 거야 우리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내 사업자들을 움직임을 다 살피면서 그걸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그렇게 움직여줬을 때 조직은 결국에는 오히려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파트너와 소통을 하려고 하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 파트너 밥 사주는 거예요 소통하는데 제일 좋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파트너들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냐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밥 사주면서 조직을 만나는데 무조건 모든 사업자를 사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위치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국장이면 팀장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밥 사주는 시간을 갖고요 본부장님은 국장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밥 사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지역에서라도 전체가 모이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그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트너들과 자꾸 밥을 먹는 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소통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소통만 되면 모든 일은 오히려 여러분들 위치에서는요 그렇게 소통을 잘 되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뭐 두서없이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파트너들과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한결 내년에는 내년에는 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 있는 여러분 리더스클럽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